중소반사기업부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3개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관계자 등과 함께 일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올해 1월 11일 정부가 발표한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 후속 조치로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은행이 협력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신용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